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안상태! 시장관! 아 안상태 좋아요 아 안상태 좋아요 왜 이렇게 떨리죠 저기가? 떨려요 원래 떨려요 와이비도 떠는데 뭐 안상태 자!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엄청 남진동진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한 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연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더 잊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틀어봐 김혜철씨 수강도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네 긴장 많이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현실일까 꿈일까 해서 매직아이 보는 것 같았어요 현실일까 꿈일까 예 룰렛도 올릴까요?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멈춰 절구카 세계로 가는 기차 사진 찍자 슠 슈슈 슈슈 세계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기분 좋지만 그댈 두고 가야 하는 이 내 마음만 가까이 그러나 이젠 떠나가야 하는 길 위에 서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제는 정말 꿈만 갔던 시간들은 지나고 밝아오는 내일들의 희망들을 향해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하는 길 위에 서서 너와 나의 꿈은 하나리 춤추던 시간들은 모두 다 지나가고 밝아오는 잿빛 하늘이 재촉하는 시기 이제는 정말 떠나가야 하는 길 위에 서서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아주 매력 덩어리에요 자주 만나요? 네 저희는 자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면? 술 한잔 하죠 모임이 또... 근데 이제 형은 잘 못 먹고요 저만 이렇게 혼자 먹고... 형이에요? 예 아 그래요? 왜왜? 아 형님 환창이 아닌데 왜왜? 진짜요? 우리 상태 씨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나 피부 장난 아닌데? 지금 옆에서 보니까 난리 났네 모공이 안 보이네 진짜 좋아요 그래요 울지마요 네 그래요 울지 말아요 자 룰레 돌려 주세요 서 서 서 서 서 진짜 빠른 노래 어떡해 이 노래 정말 빠른 노랜데 가사 많고요 류 대선 씨가 준비하고 있네요 하는 거야? 야 컷! 마트 아